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말에 뭐 하실 겁니까? 날씨도 좋을 것 같고 이번 주말에는요. 단풍놀이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 한강 작가의 책을 가지고 한강에 가서 책을 읽고 인증샷을 인스타에 올리는 게 요즘 유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강 작가의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주말에 계획 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러다가 갑자기 한강 작가 이렇게 노벨 문학상도 받았고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올해 그러면 한강 작가는 돈을 얼마나 벌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제가 경제방송하는 앵커니까 돈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세속적이어서 좀 죄송하지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어느 정도의 올해 수입이 예상되는지 한번 봤습니다. 일단은 한강 작가는 12월 10일입니다. 12월 10일에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식을 갔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에서 수상식을 봤는데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은 그 수상을 할 때 그때 스웨덴에서 한 시간 정도의 강연을 한대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이 책을 쓰게 된 배경과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식에서 강연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정보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럼 한강 작가는 올해 어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한강 작가에게 상금이 오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자체적인 상금으로 1,100만 스웨덴 크로네를 받게 됩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4억 원 정도, 14억 조금 안 되는 정도의 금액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전체다가 비과세랍니다. 세금 떼지 않고 바로 한강 작가에게 14억 원 정도가 입금이 되겠죠. 그리고 얼마 전이었죠. 상반기에 삼성호함상 예술상을 수상했습니다. 거기서도 삼성그룹이 3억 원 정도의 상금을 줬고요. 그리고 얼마 전이었죠. 포니정학 혁신상이라고 해서 HD 현대 그룹에서 주는 상인데 예술가나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데 올해가 때마침 한강 작가였습니다. 그러면서 2억 원의 상금도 역시 수령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보면 한 20억 원 정도 일단은 확보를 한 거죠. 여기에다가 한강 작가의 책이 엄청나게 지금 팔려나가고 있잖아요. 국내에서도 벌써 100만 부가 넘어섰고 올해 연말까지 200만 부도 판매가 넘어갈 거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불티나게 팔리는 한강 작가의 책. 한강 작가는 인세를 얼마나 받을까요? 국내 인세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가 100만 부 이상 거의 200만 부 가까이 예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권이 한 15,000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이제 탑급 작가에게 인세가 한 10% 정도로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한 건당 한 1,500원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100만 부면 15억 원 정도는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200만 부까지 넘어가게 되면 두 배가 되겠죠. 더블 30억 정도까지 인세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해외 인세는 어떨까요? 해외에도 지금 많은 팔리는 판매가 되고 있는데 유럽 쪽에서 특히 많이 팔리고 있답니다. 유럽에서는 그런데 책이 우리보다는 약간 비싸요. 15에서 20유로. 그러니까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가 되는데 해외 인세는 약간 비율이 떨어집니다. 해외 인세는 한 6% 탑급 작가가 받는다고 하니까 판매 부수는 아직 집계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수억 원 플러스 알파로 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총합을 내볼까요? 총합을 내보면 이렇게 상금이 한 20억 원 정도 국내 인세 30억 원 정도 맥스, 해외 인세 플러스 알파 하면 한 50억 플러스 알파는 올해 한강 작가가 수입으로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대략적인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돈 계산, 돈 돈 돈 책 이야기, 문학 이야기 하는데 돈 돈 돈 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한강 작가가 어쨌든 우리 문학사에 큰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이제 작가도 글 열심히 쓰면 돈 잘 벌 수 있는 이런 작가들이 계속 계속 출연하면서 우리 작가들도 이제 앞으로 작품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길 기원하면서 오늘 앵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